이놈 황수철, 나이 35세, 폭력 점가 5번. 아직 출국 기록은 없어. 이 팀은 이놈 거주지, 3팀은 이놈 메인 오피스텔. 얼른 잡고 삼겹살에 소주 안전하자. 박형사, 괜찮아? 괜찮습니다. 어젯밤 공항으로 가기 직전에 체포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? 회장님은 절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회장님 안전을 위해서 우선은 출국하시는 게. 내가 왜. 무조건 덮어버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. 다행인 건 그놈 통화 기록에는 김 비서만 있다는 거야. 내 생각에 지금은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. 살인교사 그거 몇 년 안 돼? 최고 변호사 붙여주면 더 짧아질 거고. 잠깐 다녀오면 보상은 내가 확실하게 해 줄게. 김 비서도 계열사 임원은 한 번 해봐야지. 회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. 역시 너 사람 보는 눈에 있어. 이 장갑, 황수철 씨, 네 거 맞죠? 아닙니다. 장갑 내부에서 황수철, 네 DNA 검출됐고요. 장갑 겉에서는 죽은 변종일의 DNA가 다량으로 검출됐어요. 변종일 살해 지지한 사람 누구야? 이태만 회장이야? 이태만 회장 기사하고 통화 내역 다 나왔어. 내가 이태만 져까지 다 뒤집었을 거야? 이태만이 사례교사 한 거 맞지? 변호사 불러주세요. 변호사 불러주세요.